제주의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경이죠. 개발과 보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환경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런 고민이 녹아있는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제주만의 독특한 목축 문화와 소유 형태를 지닌 마을공동목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많은 공동목장들이 축산업의 쇠퇴와 개발 바람에 사라졌는데요. 남아있는 마을목장 조합원들이 최근 뜻을 모아 연합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연합회 송부홍 초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마을공동목장이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소유구조의 목장이지 않습니까? 좀 보태서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요. 보태서 설명을 말씀드린다면 마을공동목장의 시조는 고려시대로 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750년 전에 처음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세정대왕께서도 한글을 창지하시는 동안 한라산에 있는 마을공동목장을 잘 관리하도록 하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할 정도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이 된 것이죠. 사실 저는 일찍부터 어머니를 따라 마을공동목장에 소를 방목하러 가고 그리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육지 다른 지방에도 당연히 이런 마을공동목장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합회 창립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매우 독특한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됐죠. 지금과 같은 형태의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시에 일본인들이 과거에 있던 그런 구경목장들을 본받아서 마을별로 강마을별로 강제적으로 조직을 했는데 전쟁 물자에 쓸 우마를 공출하기 위한 수탈의 수단으로 조직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섬, 제주라는 섬, 사람들이 수탈에 동환된 아픈 역사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송부홍 회장님은 금당목장 조합장이시기도 한데 금당목장은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당목장은 한림읍, 금악리를 기반으로 하는 목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픈 역사들이 일본군 111사단 사령부가 이제 저희 당오름 근처에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름들이 파헤쳐지고 그리고 해방 후에는 또 4.3으로 폐허가 되어가고 그리고 6.25 동란시에는 또 국군들이, 우리 국군들이 전술훈련장으로 사용된 근대사의 아픈 흔적이 아직도 생체기로 남아있지만 아직 이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고. 그런데 예전에는 마을공동목장이 소나 말을 키우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목축업이 쇠퇴한 지금은 어떻게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목장인 경우 이제 금오름을 이제 동네분들과 이제 여행자들에게 이제 완전히 개방을 해버렸고요. 소 방목은 안 하고. 다만 이제 당오름 지경은 곳곳도 이제 여행자들을 위해서 개방을 합니다만 아직도 옛방식 그대로 그 조합원들이 같이 소를 방목하고 있죠. 마을공동목장이 대부분 중산간 지역의 위치에 있어서 지금은 개발과 보전 사이에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지하 3량은 물론이고 이제 개발을 피해서 물려드는 동식물들의 비난처 역할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 문화도 있지만 또 풍광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런 마을공동목장들을 여행자들이 어떻게 찾는지 찾아오셔서 많이 찾아오셔서 놀기도 하시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94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공동목장이 제주에 100곳이 넘게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게 40여 곳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최고 입영기인 마리필에서 목장이 만들어졌고 일제간점기 시에는 단백질원인 소가 필요했다면 해방 후 경제성장과 함께 학교, 읍사무소, 리사무소 등 심지어 김영체육관 같은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관광산업을 위한 골프장, 어쩌면 그 요인이 가장 크긴 하지만 그런 개발에도 잠시 됐지만 옛 공동목장 목축문너라를 재현하는 들불축제장 있잖아요. 새별우름. 이것도 사실 마을목장터거든요. 그리고 영어마을 역시 구원 마을공동목장터였었죠. 어쨌든 이런 시대가 변하는 흐름에 따라서 과거가 말에서 서로 그리고 지금은 사람을 담아내기 위한 그런 큰 그릇으로서 말공동목장들을 그렇게... 고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공동목장들은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 남들이 들으면 부러운 얘기지만 땅이 워낙 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계속 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적다 보니 보전에 대한 인식 저하. 그리고 마을외로 소유한 지역들이 이주민들이 급증함에 따른 소유권 분쟁. 변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제주에만 있는 마을공동목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남아있는 마을공동목장 조업들에게는 땅을 유지하지 말고 매각하자. 이런 유혹도 좀 많은 것을 보고 있거든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혹시 조회장님께서도 그런 유혹을 받으셨을 정도도 있고. 여러 번 받아서 좀 속으로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마을공동목장연합회가 출범을 하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 또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도지사가 중앙회장이었어요. 마을공동목장연합회 중앙회장으로 행정지도와의 수탈. 수탈을 위한 마을공동목장들이 숨어지내듯이 서로 간이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정에서도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는 마을공동목장? 잘 모르죠. 그게 뭐야? 그게 뭐지? 그렇게 할 정도였죠. 다행히 최근 들어 학계와 도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관심과 특히 언론사의 기획보들을 통하여 마을공동목장의 현실과 공익적 가치 그리고 농업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 등이 알려지게 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 공동목장들 간의 정보 교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2, 2021년 2년 전부터죠. 학계와 조합장님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저의 답답함을 하소연했더니만 다른 분들도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서로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연합협회가 중범하게 됐습니다. 그럼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하면서 주민소득도 올리고 또 지역경제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 혹시 구상해 보신 것 있으세요? 글쎄, 저희들 머리가 별로 구상한다고 되겠습니까만 저희 목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목장에는 오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작물을 재배할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특히 요즘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금머름 지경은 아예 가충방목을 포기했는데 뜻밖에도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찾아오면서 금황리의 특색이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스카이다이빙을 저희들 목장에서 한다면 어떨까 하고 상상 중이긴 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미친 건축가, 미친 건축가라고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도타다오가 계획하여 있으면 오사카성 주변의 번나무길,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저희들 마을공동목장에도 재선층으로 나무를 베어낸 빈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삼나무 일색인 방풍님을 제주가 자생지인 왕본나무로 왕본나무나 목년도 제주가 자생지라고 나오더라고요. 삼뽕나무 같은 열매 여는 나무 같은 것들도 바꿔간다면 삼나무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 그리고 가축도 알레르기가 심해요. 모두에게 좋고 뽕을 따먹는 새와 여행자들 그리고 경관도 좋아서 여행자들이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도에서 우선은 행정에 계신 분들이 밭상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마을공동목장인 마을공동목장들에서는 정월에 목장마다 불을 놓아서 진득이나 해충도 구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세별 노름이 원래 마을공동목장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을 사들이고 거기다가 또 돈을 들여서 불을 놓고 들불축제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생각의 차이. 그리고 30년 전만 해도 여행을 갈 때는 현금도 챙겨야 되고 카메라도 챙겨야 되고 요즘은 뭐 핸드폰 하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 마을공동목장도 바싼의 전환을 통해서 핸드폰에 담듯이 마을공동목장의 어떤 사람과 동식물과 어떤 제주 문화 가치들을 담아간다면 어떨까 이를 생각해 봅니다. 일단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을공동목장 유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